안녕하세요. 모나입니다. 오늘은 블랙타이거 생새우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오늘 마실 음료는 토레타입니다. 알록달록하게 생겼어요. 다리도 알록달록, 몸통도 알록달록. 소스는 홀스레디쉬 소스, 초고추장, 간장 이렇게 있습니다. 중간장... 2번째,font 팬티를 준비했습니다. 어디에 고추냉이 오 relat도록 하겠습니다. 스케트르 좀 뺏볶읕 정도에 이거겠죠? 좀 더 맛있어요 먹으면 조금 더 맛있어요 고기 하얀색 네, 새우 한입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어여 너무 맛있어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여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제일 맛있어 참기름이 너무 맛있게 들어가면서 너무 맛있게 드셔보이네 탱글탱글한 맛이 있을 텐데, 쫄깃쫄깃한게 있어요 personnel.. 정말 너무 맛있어요 나는 햇살의 요리를Act이 너무 맛있어서 날개가 다 먹은 날개가 좀 더 좋아요 맵은 move 이번엔 김치, 배나, 주 sauce, nuts 달걀, 호박, 김치 맛은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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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고춧가루 군묵 짭짭짭 그럼 우유 너무 맛있었어요 이건 저거 롤도 맛있게 먹어요 롤 롤 롤도 매콤한 맛 마카롱 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햇빛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건 좀 이렇게 먹으면 좋겠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의 맛은 정말 맛있지만 오늘의 맛은 오늘의 맛은 비쥬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